용인시와 함께하는 삼성나눔 워킹페스티벌 용인시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9일 삼성전자와 함께 용인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삼성나눔 워킹페스티벌에 2만 8,284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워킹페스티벌이 지금 7번째인데요. 우리 여기 최한우 삼성 전문님께서 와계시지만 정말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지역에 기여하는 대기업과 또 소외받고 힘든 분들에게 나누는 이 행사 정말 의미가 대단히 깊고 또 사랑스러워요. 지난 2013년부터 개최해온 이 축제는 참가자들이 경안천변 6km를 함께 걷는 대회지만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운동장 내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이 참가비 5천 원을 내면 삼성전자가 동일한 금액을 1대1 매칭 방식으로 기부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번 축제에서는 삼성전자의 기부금을 포함해 모두 3억 원이 모여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